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컴파일, 또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진짜 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거예요. 왼쪽에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놨고요. 제가 컴파일하고자 하는 파일인 Jav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컴파일하고 나면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생길 건데 기존의 클래스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 소스 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하셔야 되거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경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 경로를 카피해서 이 명령을 입력하는 터미널에서 한 칸 띄우고 CD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붙여넣기가 되고요. 엔터를 치면 경로가 바뀝니다. dir라고 입력하면 현재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들을 보여줍니다. 맥에서는 파인더의 아래쪽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경로를 표시하는 저런 걸 이제 브래드 크롬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카피 경로 이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카피하면 여러분의 경로를 복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건가에 CD라고 입력하면 이것도 체인지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페이스트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가 pwd를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pwd는 윈도우에서는 쓸 수 없는 명령이에요. 참고로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ls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프로그램.java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찾아오신 겁니다. 리눅스는 사용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운영체제랑 상관없이 사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진행을 좀 하게 했습니다. ls, 윈도우는 dir을 해보시면 나오죠. 여기에 제가 program.java라는 파일인데 쟤를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java.c예요. 저기 있는 c는 컴파일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엔터만 쳐보시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java.c라고 하는 저 명령어를 또 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age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java.c라고 하고 그리고 소스 파일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스는 얘를 실행할 때 여러 가지 다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java.c 그리고 program.java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엔터 그리고 ls, 윈도우는 dir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program.class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하신 거고요. 혹시나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이걸 한번 추가해보세요. –cp, 저건 클래스 패스라는 거고 –.program.java 그리고 해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잠깐 멈추고 제 얘기를 듣는 구경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하십시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으니까 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java입니다. 엔터 쳐보면 java라고 하는 저것의 실행 방법이 나오죠. 바로 이 java라고 하는 저것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저 java라고 하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java에게 내가 프로그램.class 파일을 만들어놨으니까 얘를 실행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클래스는 뒤에 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저 java라고 하는 저 친구는 현재 디렉토리에 프로그램.class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다면 걔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안되면 cp, 저 클래스 패스의 약자거든요.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찾아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엔터! 그러면 1, 2, 3, 4가 뜨는데요. 저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기 cat이라는 이 명령은 윈도우에서는 안되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저걸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파일이 있고 메인이 있어서 우리가 java에게 program.class 파일을 실행해 그러면 program.class 파일에서 우리가 실행한 이 클래스 파일의 이름과 같은 클래스를 찾아요. java가 그리고 거기에서 main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 main 안에, 중가로 안에 있는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종료하도록 약속돼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main이라고 하는 저것, 저거 메소드거든요. 메소드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저것, 저거 이제 클래스거든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java 확장자를 만들면 우리가 컴파일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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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